근육 콩 찰라! 노려라 올 것 말 것 머슬 한 대 더 주지 말고 화이팅 지금이야 날아올라 머슬 그 뒤를 깨부셔라 머슬 좋아! 근육 콩부터 됐어! 시작합니다! 처음에 있는 거 나 목콩 마세 태어나라 태어나라 날아올라 머슬 목콩 목콩 하기 전에 오너고 털러도 목콩 쓰거나 근육 근육 콩 이 대상은 야규강식이야 파워하루 힘 암따나 높게 렛츠 바이 한 점 더 양발을 쭉 벗고 쇠팬꿈치 질 왔어 과학기 싫어하는 날개 언제 생겨야? 쭉쓱이와 양발꿈치 올렸어 날개찍해! 날개는 날개가 자르지 않는단다 노려라 올 것 말 것 머슬 안 돼도 주지 말고 화이팅 옛날을 올라가 지금 따뜻하게 망스러워 코마 까 한글자막 by 한효정